네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큰 주제를 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수업이 쭉 달려왔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것들이 이제 합쳐지는 단계인데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CRUD, 또 하나는 Authentication CRUD는 Create, Read, Update, Delete를 줄임말이고요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읽어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줄여서 CRUD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뭐였냐면 Authentication, 즉 인증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즉 어떤 사용자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 수업은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하나로 합치는 단계까지 이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쓴 사용자만이 그 글에 대해서 수정, 삭제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또는 보안을 강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이미 상당히 많이 복잡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도를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바로 이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뷰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제이드의 익스텐즈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드렸고 또 라우트를 정리정돈시키기 위해서 모듈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라우트를 파일별로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합치면서 그것들을 또 단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적답 자신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수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